귀사의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만, 규모에 비해 짊어진 리스크가 상당하군요. 당신과는 예상보다 더 오래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런 곳에서 꺼내고 싶진 않았는데, 대답은 네, 아니오로 하도록. 미안, 셰키. 뽑지 않겠다고 약속했는 외쟁이군. 폭력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나? 울어라! 저영한다! 괴변이군, 즉결 심판, 외쟁이군. 심판한다! 대답은? 거짓을 깨주겠어! 사라져라! 거기까지. 하크의 심판자로서 그 죄를 묻겠다! 하크의 심판자로서 금목을 가져가겠다! 우매한 자들이여. 그 죄를 묻겠다! 우매한 자들이여. 금목을 가져가겠다! 대답은? 우매한 자들이여. 금목을 가져가겠다! 울어라! 잠시 휴정한다. 커피요? 저는 대신 뱅쇼로 부탁드립니다. 아니요, 제 건강과는 무관해요. 어릴 적부터 귀요품이라 익숙한 맛을 선호할 뿐입니다.